섹시한데 귀엽기까지 업그레이드된 매력으로 태어난 베이비보스 리브 그네들의 발랄한 생활에서 함께 하실까요? 생방송 미인니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비보스 리브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연습실에 놀러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가 무세경 5명의 미인이 춤과 노래로 세상을 놀라게 하셨고 합니다 데뷔하자마자 모두의 시선을 확 사로잡은 그녀들을 소개합니다 신경 연경 음지 사랑 레디 오생민이와 함께하는 스타 생활 백서 스타트 늦은 시간 안무 연습에 한창인 그녀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파워댄스 높은 곳도 상관없어 실전 같은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태고공 다리야 연습이 끝나니 다리도 아파하고 열정적인 댄스에 옷까지 엉켜버렸네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다들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방송 시작하고 막 이러는 거 모니터하고 또 방송에 나간다는 기분이 그런 기분에 힘든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무대 위를 생각하며 빵긋빵긋 표정은 그저 밝기만 하네요 우리 국내 정식으로 데뷔하기 전 많은 아시아팬들을 사로잡은 매빅옥셀리브 그 화제의 중심에선 댄스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쉐킹 쉐킹 힙 쉐킹 댄스 섹시한 그녀들의 몸짓에 모두를 열광했습니다 힙 쉐킹 댄스를 따라하는 팬들도 생겨났는데요 원조보다 살짝 뻣뻣하지만 그래도 귀엽죠? 네 되게 태국이랑 몽골이랑 중국 갔다 왔는데요 되게 막 그거 힙 쉐킹 할 때마다 막 관객분들께서 어! 막 소리질러주시고 굉장히 반응 좋았어요 섹시해 보일 수도 있으면서 허리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인 것 같습니다 마냥 섹시하기만 한 이 댄스도 나름 인체가 하겠네요 뒤로 돌리시면 돼요 네 이거를 천천히 해주시면 천천히 해주실수록 되게 여기 근육이 되게 긴장돼서 원래 더 좋은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이걸 꾸준히 천천히 하시면 허리에 이게 아마 긴장이 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앉아만 계시지 말고 다들 쉐킹 쉐킹 가능해지나요? 쉐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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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요 무대에서 굉장히 파워풀하고 과격한 춤을 추는데요 그런 안무 속에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만한 좋은 노하우 비법이 있습니다 영경영에게 넘겨볼까요? 저는 뭐 언니처럼 말도 잘 못하고요 그냥 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보여드릴 동작은요 이렇게 팔을 높게 높게 뻗어주시면은 팔뚝살이 굉장히 자극이 많이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팔뚝살이 탄력이 생기면서 아주 살이 쪽쪽 빠집니다 이렇게 허리를 꺾어주시면 아우 굉장히 옆구리가 땡겨요 그러면 이제 옆구리살 가장 여자분들이 고민하시는 옆구리살이 빠지면서 이렇게 허리 라인이 잘록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시면서 팔을 강하게 휘둘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팔뚝살이 쪽쪽 빠지겠죠? 출렁거리는 팔뚝삭각 주름통이 울고 가는 허리에 좌절하신 분 모두 모여주세요 하늘을 찌릴 듯한 팔을 쭉쭉 당관절을 조심하세요 얇게 얇은 영경씨의 몸까지는 장담못하지만 그래도 모두 희망으로 하나쭉 하나쭉 주의할 점은 너무 또 강하게 하시다 보면은 살이 빠지기보다는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는 하시지 마시고요 살이 빠질 정도로 정도 자작부터 부르는 그대의 웃음소리는 자작부터 부르는 그대의 웃음소리는 예예예 이제 늦게 해줘 너만의 그 안에 영복색 속 있어 네 지금까지 스타 생활 백서 베이비복스 리뷰였습니다 아 그리고요 다음주에 저희가 에일라이브에도 출연하는데요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꼭 봐주세요 시청 채널 보죠 스타 생활 백서 화이팅! 베이비복스 리뷰 화이팅! 쉐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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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시 댄스 알고 봤더니 다이어트 댄스 신나는 비법을 전수해준 베이비복스 리뷰 쉐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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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이